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정신 차려보니 이미 넌 내 앞에 밀어내려 했던 노력 때문에 흥미 없는 거지 제발 오늘만큼은 여기 있어줘 그냥 아무 말 없이 나를 하나 더 이렇게 아미 안에 앞에서 있으면 이 모든 건 다 헌수고 가는 그저 어떻게든 고쳐보려 했던 내 맘이 다시 혼자 나 보셔 서툰 듯 보여도 꽤 많은 수컷이 말은 안했어도 이미 넌 내 전부인 것처럼 제발 제발 은은만큼은 자기 우리 그저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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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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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